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그 2.5절에 있는 연속성에 관한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연속성에 관한 정의를 먼저 보시면서 걔네들에 관한 함수의 연속은 일명 컨티뉴스라고 하는 연속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연속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볼 건데요. 연속에 대한 정의 1번이 있고 다음에는 연속에 대한 정의 2번을 볼 것인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을 볼 거냐면 한 점에 있는 포인트에 관한 연속의 정의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속의 영어 자체가 컨티뉴스잖아요. 컨티뉴스. 연속이라는 영어 자체가 컨티뉴스인데 컨티뉴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끊겨있지 않은 연결되어 있는 선에 우리가 컨티뉴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 있는 걔네들이 어떻게, y는 fx가 잡았을 때, y는 fx가 잡았을 때 거기에 있는 한 점, x가 a라고 있는 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뚫려있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속을 밝히기 위해서는 크게 몇 가지냐면 세 가지에 있는 성질을 성립하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연속의 정의를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당연히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연속을 지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있어야죠. 그 길을 일명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은 바로 무엇이냐면, 1번은 바로 함수값. 함수값, fa가 먼저 존재를 하셔야 됩니다. 함수값, fa가 먼저 존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a로 가까이 가는 값이 있어요. 그 값은. 그 a로 가까이 가는 왼쪽에 값이 있고 오른쪽 값이 있는데 그 왼쪽에 가까이 가는 값하고 오른쪽에 가까이 가는 값이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극한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극한값이라고 하는 limit x가 a. a로 갈 때 fx라고 하는 극한값이 존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극한값하고 뭐가? 함수값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limit의 x가 갈 수 있는 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다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걔네들의 연속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를, 이 세 개를, 이 세 개를 어떻게? 동시에, 동시에 만족했을 때 동시에 만족했을 때 우리는 함수 fx는 x는 a에서 연속한다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마들 우리는 뭐만 밝히시면 되는 거냐면 여기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지는 것만 밝히면 우리가 원하는 걔네들의 연속에 대한 정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참고사항을 봐야 되는 이제 cf를 한번 보도합시다. 참고사항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 연속이 안 되는 불연속의 예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첫 번째 불연속의 예를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연속이 된다는 것은 저기에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의 값을 모두 다 만족할 때 연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예제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1번이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y는 fx 올라가서 여기는 x는 a라는 이 점에서 이렇게 뚫려 있는 이 경우를 우리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하는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걔네들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지 않을 때 뜻하죠. 이렇게 해서 구멍 뚫고 색칠해서 이렇게 하는 y는 fx 그럼 여기가 바로 x는 a가 되겠죠. 이런 경우도 우리가 불은속이 얘가 된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 세 번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극한값하고 무슨 값이 같지 않을 때 그렇죠? 함수값이 같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서 y는 fx 잡았을 때 구멍 뚫려주고 여기 색칠했을 때 여기를 x를 a로 적게 되면 이 값이 바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달라지는 경우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은속의 a를 총 몇 가지 세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가 불은속의 a를 정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네, 그러면 다음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서 우리가 걔네들 불은속의 연속성하고 불은속의 조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예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있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이런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보시면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이런 것인데 우리가 fx라고 하는 것은 x-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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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의 값으로 되어 있는 함수가 주셨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네들이 문제를 풀어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연속에 대한 첫 번째 조사해야 될 것이 바로 함수값이 함수값인데 예를 봤더니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뭐냐면 분모의 값이 x-2이기 때문에 분모의 값이 0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1번은 바로 뭐가 있냐면 0에 관한 아, 2에 관한 함수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x가 이 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극한값을 한번 조사해 볼게요. 극한값 극한값은 리미트의 x가 이제 x가 올라갈 때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적인인식을 인수분의 하면 x-2의 x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두 개가 살짝살짝 지워지면서 이 값은 3이 된대요. 맞죠? 그럼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어떤 식의 그래프가 되냐면 어, x가 2로 가까이 가기 전까지 있는 모든 그래프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y 저편도 1이고 x 저편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직선에다 그려주시고 그려주시고 한답니다. 첫 번째 일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거 가능한 불음속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런 것을 제거 가능한 불음속이 얘기하고요. 두 번째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 봤더니 이제 리미트 이제 그 fx의 값이 0이 아닐 때는 x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1의 값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게 첫 번째 1번 문제고 두 번째 2번 문제. 그럼 첫 번째 보시면 f의 0의 값은 이미 뭐를 갖고 있어요? 1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이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리가 x제곱분의 1의 값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데 우리 x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x고 이게 y가 된다면 x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겼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답니다. 그러면 0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0에 가까이 가는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그래프가 되는데 걔네들 항상 어떻게 하죠? 한없이 커지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 그럼 얘네들은 뭘 갖고 있지 않은 거? 극한 값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어디서? x는 0에서 불운속이 된다는 거고 얘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불운속은 뭐라고 하냐면 무한불운속이라고 얘기한답니다. 한답니다. 무한불운속 그럼 세 번째도 같이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겁니다. 세 번째는 x가 2일 때는 1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에 x제곱 빼기 x 빼기 2의 값인데 얘는 1번하고 비슷한데 1번에서는 함수값이 존재 안아야 되는 함수값이 뭐로 존재하죠? 1로 존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가 2로 갈 때 얘네들은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2에 x 플러스 1이니까 이 값은 똑같이 뭐가 되죠? 3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럼 얘네들은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y가 되고 이렇게 x가 됐다고 했을 때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1하고 1을 지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을 지나는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중요한 거는 2에서 2에서 얘네들은 3의 값을 원래 가져와야 되는데 3의 값을 안 갖고 3의 값을 안 갖고 무슨 값을? 여기 있는 1의 값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이죠. 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도 바로 뭐가 되냐면 제거 가능한 분량 속이니까 얘하고 똑같은 식의 그래프가 불연속이 되겠죠. 맞죠? 아니면 도약 불연속이 되겠죠. 도약 불연속 점핑이 되니까 도약 불연속 다시 얘기하면 원래 제거 가능한 불연속 중에서도 얘가 점핑이 되면서 가기 때문에 얘는 도약 불연속이 얘기하는 게 좀 더 좋다는 것이 우리네들의 특징이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 네 번째는 fx가 가우스 x의 값이 있는데 우리가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떤 식의 그래프냐면요. 얘가 y가 되고 x가 되시면 가우스는 한 칸 단식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져요. 첫 번째는 0부터 1까지는 어떤 그래프? 0의 그래프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1의 1의 값 2부터 3까지는 2의 값 이런 식이 올라가는 이게 그래프가 될 것이고 똑같이 해도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y는 뭐가 되냐면 가우스 x가 된답니다. 얘 같은 것도 어떻게 되죠? 이게 가다가 점핑 가다가 점핑이 때문에 얘도 무슨 그래프? 도약 불연속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번 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x가 2일 때 불연속이고 두 번째는 x가 0일 때 불연속이고 세 번째도 x가 2일 때 불연속이고 네 번째는 x가 언제 x가 n이라고 하는 무슨 값일 때 정수 값일 때 우리가 불연속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연속성을 조사하는 것을 완성이 되겠죠. 네 그럼 우리는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우리가 구간에 대해서 연속을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른쪽 연속하고 왼쪽 연속을 먼저 정의해 보셔야 됩니다.